다시 켤까? 에어컨? 저쪽이 도전자야 수비 맞지? 수비가 맞겠지? 이런 파티는 처음이네 3텡인데 3텡 예 들어오셨어요 지금 누가 의사를 찾으셨나요? 적의 공격까지 30초 네 말하고 있어요 안들려요 안들리세요 지금 이제 반응이 느려 다섯명 맞다 저스트 피해 자리야 솔저님 좀 뒤로 오세요 거의 다 죽어요 뒤에 라인 뒤에 리퍼 들어왔어요 조심해요 리퍼 조심해요 나이스 파라 파라 떴어요 저 죽었어요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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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족됐다 내 크리스 잘한다 독특 여긴 리퍼 여기는 리퍼 어디가고 어디 가고 모두 컨텔 독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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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아 자 지금부터 모여서 막아야되요 한명한명 막다가 죽고 그러면은 밀리니까 어디로가냐? 아 원래 저기 바뀌는건가? 히힛 팔아 떴어요 팔아 조심해요 아 치킨왜 나가냐 이 명성들아 씁 아아 잘 안 fick 아 이거 우리팀 너무 Internal 딸려있네 이름 뜬 쌀 하아 자 굴소트 맥크리 뒤로 돌아와요 아 저새끼 게임은 뭐야 우와 미친 하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어요 힐 고 게이지도 채원도 오래됐고 나이스 나이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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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도 울려요 제 목소리 아니 이거 장치가 원래 마이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목소리 이제 잘 들려요 아 진짜 좋으네요 아 왜 올린다고 했는지 알겠다 기본장치로 해내가지고 그러네 파란힘이 잡아주셔야 돼요 아 아 신나게 달려 보자고 신나게 달려 보자고 생명력 쭉쭉 올려주지 하하 월위를 높아라 왜 다 봤는데 지금 이거도 못 뚫고 있으면 아직도 올려요 한조님 지금도 올리고 있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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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우! 제대로 놀아보자! 포탑 쏘시네요 수경치 아 아까 호텔 밀린다고 한게 이거네 울린다고 한게 그것도 존나 못한다고 할라고 이거 아기는 gambling 나이스 못리였다 못무는다 이거 過cious 한번 껐다igung 시켜야 될 것 같은데 2 오후 오후 캠 크기 왜 이래 또 커져서 커졌어 원래 이래 안켰어 이 정도 아니었네 원래 절대로 안주지 절대 안주겠지 왜 끝나고 방송 잠깐 껐다 켤게 이거 오버워치를 껐다 켜야 돼가지고 한번 지금 말이 잘 안되는 사람들이 많은가 보니까 제가 이거 이 마이크 있잖아 이 마이크 이거가 지금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인식을 하려면 한번 껐다 켜야 될 것 같아요 인식을 하려면 인식을 하려면 인식을 하려면 인식을 하려면